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죠 우리 청취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작곡가 김영석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어스테이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영석 선비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이렇게 또 라디오에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고맙죠 아니 웬일 영어스테이트는 첫 출연이시잖아요 어떠세요? 되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웬일이 상큼발랄이 이 공기를 되게 프레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우리 정지원님께서 정말 그분이 오신다고요? 대박 김영석 작곡가님처럼 대단한 분이 여기 영수에 오시다니 와우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에요 또 8666님께서 예전에 복면 쓰고 노래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완디가 불은 늦은 후회를 들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게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영수에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김영석 작곡가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때 맞아요 또 칭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음색이 너무 따뜻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이브레이션 너무 이쁘고 감사합니다 고음 낼 때 원래 좀 소리가 보통 이렇게 좀 얇게 들리잖아요 네 웬디씨는 고음도 너무 매력이 있고 전반적으로 톤이 너무 안정되어 있는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신사 분위기인데 아 지금 너무 갑자기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극도 떨리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하네요 네 또 배민경님께서 오늘 두 분의 음악 얘기 기대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대화를 낳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제가 데뷔 초대부터 무슨 프로젝트 다른 아티스트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단체로 하는 때 그때 처음 뵀었고 그 이후로도 김민기 선배님 그 튜비트에서 네 그때도 뵀었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한 4번 5번 정도 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업들 할 때 네 네 그래서 너무 다시 뵀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 혹시 근황을 좀 전해주신다면 네 요즘 이제 노느니 특공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버츄얼그룹 이제 402호라는 그룹 만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도 해가지고 네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와 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니 거의 그 21kg를 감염하셨다고요? 네 그 정도 뺐다가 네 근데 지금 좀 다시 이렇게 근육 PT하고 있어서 네 근육이 조금 생겼고요 아 근육이 붙으면은 뭐 몸무게는 상관없죠 뭐 그렇죠 근데 건강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와 와 뭐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해갖고 좀 이제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불규칙적으로 살잖아요 생활하고 네 뭐 작업실에서 맨날 새벽에 자고 막 먹는 것도 불규칙한데 건강이 되게 좀 중요하다 아이 때문에 오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번에 도전을 하시게 되셨어요 3인조 디지털 휴먼 사이버 밴드를 제작하셨다고 하시던데 이게 저도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잘 몰라요 크게만 아는데 좀 저처럼 개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에스파가 자기의 아바타들이 있잖아요 있죠 에스파는 사람도 있고 아바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바타들 쉽게 해서 캐릭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 네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디지털상에서 많이 구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은 인간이 갖는 상상력을 최대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데잖아요 보호나는 게 뭐든 되는 되는 그게 디지털의 가장 매력이고 또 많은 장르들하고 섞이는 아트하고 섞일 수 있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섞일 수 있어서 디지털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존대 오리알씨 이태원팍 그리고 노래하는 순이 이렇게 세 명이에요 이 이름도 그럼 직접 지으신 네 같이 이제 저희 팀 드라마 지었는데 오리알씨는 이제 그 왜 우리 그 닥터후나 이런 드라마 보면 게이트를 타고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네네네네네 402호라는 게이트에요 그 게이트를 타고 미래에서 온 프로듀서고 케이팝이 좋아가지고 돌아가는 좌표를 잊어버려갖고 의정부에서 디지털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오우워 재밌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왔느네요. 언더덕을 지하는 뭐랄까 멋있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누저 오타쿠 또 악하지 않은 조커 이런 스타일의 인물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팍은 되게 근육질인데 본인은 걸스 힙합을 되게 잘 추는 줄 알아요. 헬스에 미쳐있는 걸스 힙합 추는 이런 재미있는 친구고 엄청 근육질 뻔뻔한 춤은 또 아기사기아기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승희는 노래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음악성도 좋은 친구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 말고 다른 걸 시키면 다른 노래를 시키면 싫어하는 장르를 시키면 그냥 핸드폰 보고 안 하는 친구. 자기 색깔이 분명한 친구. 분명한 뚜렷한 그런 친구. 이 세 명이 모여있는 버츄얼 그룹 402호예요. 이렇게 들으면 또 이게 합이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엉뚱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또 우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게이트라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확대시킬 수 있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OTT나 혹은 NFT 또 쇼 콘텐츠 음악 웹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섞여있는. 섞여서.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룹이죠. 아니 저도 이제 뮤직비디오도 보고 노래도 듣고 무대도 봤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모습 확인 정말 가능하고요. 우리 송지연님께서 와 10개월에서 아바타 팀이란 말씀이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역시 압수관은 형성님이라고. 와. 아니 이게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쉽게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김소미님께서 오늘도 새 멤버들은 출연을 못하겠죠? 아 이제 언젠가 요즘 이제 실행화되고 있는데요. 모션 캡처 장비 달고 캐릭터들이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그 기술이 발달이 돼서 실시간으로 하면 그게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지금은 이제 뭐 찍은 거 녹화된 거나 후작업이 된 거를 보지만 맞아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은 뭔가 와 내가 다른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팝이 지금 이제 아이돌 시장이 또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크 기술과 또 결합하는 그 다음 또 페이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도해보고 실험해보는 거죠. 오 멋있으시다. 우리 9586님께서 안녕하세요 김영석 작곡가님 휴먼 디지털 가수들도 나이를 먹나요? 버추얼 그룹 4025 멤버들이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는데 4025 게이트를 타고 과거에서 다시 오는 거죠. 그런 나이가 다시. 그러면 다시 원장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와 부러운 건가? 나도 그런 게이트가 있었으면. 좋죠. 이번에 발표한 데뷔곡이 웨이크업.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웨이크업. 깨어나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깨어나서 재밌게 놀자.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고. 그러니까 장르는 약간 펑키한 얼터너티브하고 섞여 있는 그런 장르고요. 아주 밝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4025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좀 밝고 요즘 많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물가도 막 그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즐겁고. 또 그다음에 우리 mz세대들이 이렇게 보면 뭐랄까 좀 되게 힙하고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만 공정성이라든가 환경보호 이런 것들에는 또 딱 뭉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들 선한 목적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 디지털 캐릭터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재미있게 풀어내고 싶어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 sbs 인기가요를 통해 또 데뷔 무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 캐릭터로 이루어진 그룹이 공중파 무대에 오른 건 처음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무대를 봤는데 원테이크로 대기실. 속부터 이제 나오죠. 네. 그게 그럼 게이트를 통해서 나왔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쑤니 방에서 문을 열고 대기실로 갔다가 갔다가 후렴 부분에 드디어 무대로 올라가는.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서는 완전히 언리얼의 디지털 색으로 돌아가는. 약간 가상 진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너무 신기해 보면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보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김송희님께서 형성님 노는 이 특공대 4025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보이셨습니다. 형은 이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데 콜라보도 하고요. 실제 사람하고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처음 시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1%가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또 노는 이 특공대 식구들이 계속 머리 짠에서 아이디어 내고 블로그도 만들고 또 뭐랄까 웹툰도 만들고 또 SNS 인스타에 또 이야기들도 만들어가고 키샷 그러니까 원커트 키샷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또 그것도 설명도 하고 되게 재밌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하죠. 우리 임태호님께서 맞아요. 인기가요 무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원조 사이버 가수 아담과 많이 다른데. 정말 세상 좋아진 걸 느꼈어요. 많이 다르죠. 아담하고 듀엣 한 번 해도 재밌겠는데요. 와 여기서 우리 태호씨가 또 아이디어를 주신 건가요? 아이디어를 주셨죠. 네 콜라보레이션 가나요?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선배님께 공허한 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일자에 문자 50원 김은잔 100원 고려할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4025의 웨이크업 네 4025의 웨이크업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귀여운데 깜찍발란하면서 신나서 되게 이렇게 리듬을 추면서 약간 페스틱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뛰는 것처럼 뛰고 싶기도 하고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신기한 거잖아요. 요즘 로브록스나 제페토 이렇게 아바타나 이런 플랫폼들 보면 대개 그 안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만들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어찌 보면 시작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즐겁고 좀 재밌게 아이디어 있게 그렇게 음악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김송희님께서 웨이크업이 자꾸 외근으로 들려요. 월급으로 들리기도 한다고 또. 맞아요. 댓글 보니까 월급, 월급에서.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그렇게 들을 수 있긴 하겠네요. 활용에 따라. 김희승님께서 4025 노래 여름에 지금 딱 듣기 좋은 노래 같아요. 밤에 러닝하면서 산책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후속곡도 나오나요? 네. 웨이크업 이 노래 되게 어쿠스틱 버전으로 지금 나올 거고요. 그다음 그다음 계속 곡이 거의 어찌 보면 한 매달 한 곡씩 이렇게. 매달 4025가. 와 바쁘네요. 4025. 네. 걔들 되게 바빠요. 진짜 바빠요. 진짜 저희가 바빴던 때보다 활빛 군대요. 매달 나올 정도면. 네. 또 금소현님께서 형성님 저는 브이로그 보는 거 좋아하는데 4025 멤버들 브이로그도 나오나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네.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모션 캡쳐를 하고 캐릭터를 씌워서 실시간으로 캐릭터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다음 달쯤부터는 그런 형태로 또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요새 브이로그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많이 보죠. 구독자도 엄청 많고 저도 브이로그를 좀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 이제 각자의 사람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그 사람들의 배경 한 명과 이런 브이로그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엉뚱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뭐랄까 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고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쓰레기통 발로 차도 되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에. 그렇죠. 왜냐하면 캐릭터니까. 네. 캐릭터니까. 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야.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4025는 시공의 제약이 없어서 끊임없이 세계관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4025 게이트를 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과거나 미래로도 갈 수 있고. 바닷속 2차원 3차원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세계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승전결을 서사를 만들면 결론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확장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메타포를 만들어 놓으면 그 게이트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즐거움 슬픔 기쁨 이런 얘기들을 그걸 통해서 새롭게 또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야. 멋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새로운 캐릭터들도 계속 발표할. 네. 맞아요. 어벤져스 보면 아이언맨드 있고 헐크드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만 나오다가 나중에 합쳐지잖아요. 합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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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예요. 4025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아이들이 자기 얘기하면서 유닛으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 솔로이기도 하고 계속 그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이 다음 나올 친구가 유교보예요. 그래서 4025를 타고 조선시대 가서 국악하는 애를 듣고 와서 퓨전 국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릭터는 흑백으로만 존재해요. 이건 칼라지만 4025는. 그런 재미있는 거리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제가 그 MBTI라고 아시죠. 제가 상상력이 좀 없는 편이라 한실만 좀 이렇게 보는 편이라서 이런 상상력을 펼치는 이런 걸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껏 상상하는 거예요. 디지털은. 그리고 마음껏 콜라보레이션하고. 너무 멋있다.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희는 그럼 일단 이쯤에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따가 3부에서는 우리 김양석 선배님과 함께 저 그리고 저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겁니다. 이름하여 거장에게 길을 묻다. 왼 뒤 편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신승우 선배님의 I Believe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영세트리트와 함께 묘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영세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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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세트리트 영세트리트 오늘도 난 영세트리트 웬디의 영세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이제는 디지털 휴먼 밴드 402호 창조자 조물주 우리 김양석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양석 선배님에게 궁금한 점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송지연님께서 4025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왠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40대도 그리고 25세도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의미일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멀티 유니버스라고 해서 우주가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가상이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저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402호 그러니까 402호 그러니까 402번째 우주에서 온 캐비넷. 캐비넷.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별 뜻도 없어요. 그냥 402호로 하자. 재밌다 그거. 그냥 글자가 재밌다. 이렇게 한 거고요. 심오한 뜻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서연화님께서 그러고 보니 오늘 수공하신 모자도 402호 모자네요. 네. 맞습니다. 굿즈인가요? 너무 예뻐요. 라고. 그렇네요. 캐릭터다 보니까 굿즈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히트를 해야 굿즈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건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글자체나 혹은 아이들의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굿즈로 곧 또 출시될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연하 씨가 저보다 빨리 캐치를 해주셔가지고서 이제 보니까 이제 402호라는 게 보입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또 강향숙님께서 형성님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 402호 멤버들 다 아낄 텐데 혹시 조금 더 애정하는 내가 생각하는 멤버가 있다면 누군지 말해주세요. 전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셋 다 좋아하는데요. 이태원 팍이 제일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반전 매력이 있고. 헬스에 미친 친구인데 춤출 때는 걸스 입학. 걸스 입학 좋아하고. 핑키 핑키한 펜치 있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무대에서 춤을 추고 하는데 너무 이 손끝과 이런 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다리도. 다리 빌고 이럴 때 너무 새침하고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서운해하진 않겠죠. 402호 게이트 타고 딴 우주에 가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까 공지한 대로 부끄럽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거장에게 길을 묻다. 웬디 편. 저와 관련된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그 레드벨벳과 그동안 발표한 노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벨벳은 약간 프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좋아요. 이름도 레드와 벨벳이 섞여 있는 것처럼 러시안 룰렛 같은 경우는 너무 귀엽고 발랄하고 뮤직비디오 봐도 막 색감 있고 예쁜데 사이코 같은 곡은 또 되게 이렇게 시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두 곡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이코의 후렴 부분에 가성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러시안 룰렛의 후렴 부분이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이. 맞아요. 향후 또 이 친구들 뭐 할지가 되게 궁금한. 필마이리듬 같은 경우는 또 바하 지선상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런데 의상도 발레옷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또 코디네이션 되어 있고 약간 블랙스완 영화 보는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실제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약간 비주얼 팀에서는 약간 그거를 좀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고. 너무 독특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끊임없이 또 다른 거 해보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형화되지 않은. 네. 그래서 저도 저희 팀이 어떤 걸 할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매력이에요. 즐거워하지 않은. 네. 그래서 항상 할 때 재밌더라고요. 새로워가지고. 우리 정지호 님께서 작곡가님 만약 레드벨벳 멤버들이 곡 하나 써달라고 하면 어떤 장르와 콘셉트의 곡을 작업해 주실 건가요? 궁금해서 흉기 짓날 것 같아요. 라고. 이번에는 안 해본 락. 펑키한 락 장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락 좋아하거든요. 되게 파워풀 앤럭. 한번 질러보고 싶습니다. 락. 락앤롤롤. 네. 또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이돌은 스트레스가 엄청난 직업 안쓰럽게 느껴진 적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완벽한 무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그만큼 이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춤, 노래 또 말하는 것도 잘해야죠. 외국어도 해야죠. 그렇죠. 의상 하나 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또 의상이나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에도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기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데 실제 뭐랄까 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모자를 수밖에 없고 또 어찌 보면 놀고 싶은 나이인데 사실은 즐겁게 친구들하고.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무대에서 보여준 거 보면 막 대견하기도 하고. 아니 그럼 혹시 아까 4025랑 말고도 좀 다른 그룹들도 있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실제 캐릭터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면에는 또 사람, 실제 사람이 또 같이 또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상상력은 좀 열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드백 팬분들이 달아주시는 답글 보고 어떻게 그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를 또 탄력적으로 고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젠가 이런 아이돌 콘셉트 같은 걸로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요즘 보니까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되게 엉뚱한 걸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콘셉트도 뭐 나중에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뭘 해야겠다 정하지 않고요.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그 솔로 앨범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들어봤죠. 나이프포터. 네. 어떤. 아까 말씀드렸는데 되게 목소리가 그러니까 웬디 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그냥 프로듀서로서 본다면 따뜻한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뭐랄까 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울림이 결국 바이브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보컬. 그다음에 고음이 아까 얘기한 고음이 지를 때 외산에 뻑뻑대거든요.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보컬리스트 같아요. 이야 저 이 자리에 누워낼 것 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진짜.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또 그 솔로 앨범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와야죠. 안 나오면 재능 낭비입니다. 선배님 보셨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면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발라드 장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은 보사노바나 따뜻하니까 목소리가 보사노바나 약간 재즈한 느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재즈를. 저희 아빠가 재즈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빠께서 이제 섹스폰도 하시고 취미로 저를 그걸 또. 아 그 DNA가 아버님한테서 오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계속 취미로 섹스폰이나 트럼펫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딱. 그런 장르 하면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이 만약에 곡을 주실 수 있다면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쓴 것 중에 대입을 하자면 보보이 늦은 후에나 혹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런 곡들을 되게 잘 표현하실 것 같아요. 아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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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빅스캔. 그 친구도 되게 착하거든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착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본명가왕 때 들었는데 엑소첸 되게 표현이 다양하더라고요. 락도 너무 잘하고. 맞아요. 다양한 장면을 또 하시죠. 그런 친구분도 되게 어울리지 않을까.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 서로 어울리는 거죠. 아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김수미님께서 입담도 좋고 또 작곡도 잘하시고 부럽네요. 혹시 요새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가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친구들이 진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잘해서 그런 친구들 보면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같이 꼭 작업하고 싶어요. 네. 요새 또 4025랑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또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음악 하는 게 그냥 일상이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영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웬디 씨 목소리가 저한테 영감을 주는 것처럼.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이제 또 다른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멜로디나 음악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오늘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김현석 선배님에게 궁금한 점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짤문자 50원, 기문자는 100원. 글로나기 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이혜리 선배님의 불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혜리 선배님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김성희 님께서 해외로 나갈 길이 열리고 있는데 4025가 나갔으면 하는 나라가 있나요? 라고. 4025도 역시 케이팝의 시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케이팝이 지금 나라 국경이 없잖아요. 없죠. 다. 4025도 역시 마찬가지 국경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멀리 멀리 나갔으면 하는. 댓글들의 또 영어 댓글이 되게 많이 그래도 제법 많아서 이걸 좀 시작부터 그런 어떤 큰 꿈을 갖고 가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해외 팬분들이 해외 팬들께서 이걸 아시면 한 번 아시면 계속 스토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게 빠져들어서 보실 것 같아요. 또 유명자 님께서 형성님의 취미생활이 궁금해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최애 음식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갈비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와이프가 맨날 갈비탕을 하죠. 자주 먹으니까 또 입에 막 자라기도 하고요. 자라면은 맨날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이어도 매일 해주셔도 그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기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기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깍두기 국물도 넣었다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김치 국물도 넣었다가. 다릅니다. 그 맛이 좀 다르다네요. 그럼 혹시 또 취미는? 취미는 그냥 뭐 사실 이제 약 술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회식 많이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하고 아이디어 혹은 음악 듣고 같이 이런 것들이 사람이 취미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지세요. 또 3041님께서 히터곡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10분 만에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우리 형성님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가끔 그렇게 한번 작두를 탈 때가 있죠. 진짜요? 나도 모르게. 그 타이밍이나 그 방안의 분위기나 그때 내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후루룩 쓰는데 맨날 그렇지는 않죠. 맨날 그러면 천재인데 보통 저는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예를 들면 박진영 너의 뒤에서 썼을 때 그때 곡을 안 쓴 거예요. 이제 피아노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너의 뒤에서 조금 모티브만 잡아놓고 놀다가 녹음식 가면서 피아노 세팅할 때 마이크 대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피아노 사운드 내면서 연습하면서 후다닥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가 딱 몰입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빨리 쓰신구나.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계속 피아노 연습하면서 곡을 쓰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모티브들이 계속 파편적으로 있는 게 조립하듯이 레고 조립하듯이 딱딱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거 하다가 음악을 딱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너무 대단한 분이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나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곡 쓰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죠. 짜릿한 순간들이. 저한테는 지금 그래요.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아주 따뜻한 sound 더 포근한 네 말투엔 없지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또 4025 프로젝트에 대해서 맨디 씨가 되게 막 재미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재미있어요. 음악 나올 때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광고할 때. 마이크 꺼져 있을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감사해요. 우리 서인웅 님께서 완디의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도 이게 한 번 봐주면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이번 4025 프로젝트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좀 몰랐었는데 오늘 좀 광고 나갈 때 노래 나갈 때도 좀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이제 계속 음악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시도 해보고요. 또 여러분도 같이 그걸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402호 계속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언젠가 웬디 씨도 같이 콜라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말로 뭐. 네.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하시는 다양한 활동들이랑 또 402호의 그런 세계관 확장도 계속 응원하고 챙겨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네. 그럼 저는 조이의 내게 오는 길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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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io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